맨시티가 그바르디올을 영입하는 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히얼위고 그바르디올이 맨시티로 이적한다 라는 보도를 했고요. 더 읽어보면 맨체스터시티와 라이프치 사이에 이적료에 대한 합의가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바르디올은 오늘 메디컬 테스트의 첫 번째 부분을 완료했고 이제 정말 서명 직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바르디올은 이미 한 달 전에 맨체스터시티와 개인계약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 그바르디올의 영입은 맨체스터시티의 스타일에 아주 걸맞는 영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그바르디올의 이적료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1억 유로 이상이 될 것이다. 엄청난 가격표가 붙은 선수거든요. 왜 이런 가격표가 붙었냐 그바르디올은 일단 왼발을 쓰고 왼발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죠. 그리고 빌드업에 아주 능한 선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바르디올이 매우 어린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그바르디올이 정말 비싼 선수인데 여기서 맨시티가 센터팩의 빌드업 능력에 정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시즌 맨시티가 시즌 중반부터 센터백 4명을 두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풀백이 마땅히 없어서 과르디올아 감독이 약간은 임시방편으로 들고 나왔던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너무나 잘 먹혀들어가면서 트래블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맨시티의 전술을 보면 4명의 센터백이 위치하지만 이때 스톤스가 한 칸 올라가면서 로드리 옆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왼쪽 오른쪽 풀백 자리에 뛰는 아칸지와 아케 이 2명의 선수가 풀백 자리에 위치하지만 사실상 3백을 만들면서 3백의 센터백을 구성하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센터백 4명을 기용해도 어차피 스톤스가 한 칸 올라가기 때문에 3백을 만들면 전술적인 구조상 전혀 어색하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지고 심지어 스톤스는 미드필더처럼 빌드업에 능한 선수고 아케와 아칸지는 좌우 측면을 넓게 커버할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이 너무나 잘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맨시티가 풀백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센터백 라인에는 아케, 아칸지, 스톤스, 디아스 플러스 이제 뭐 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라포르테까지 센터백 라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바르디올의 영입까지 추진한 이유는 다음 시즌도 아마 센터백 4명을 기용하는 포터백 전술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바르디올은 이 아케가 있었던 왼쪽 측면 공간을 넓게 커버하는 포백일 때는 왼쪽 풀백이지만 사실상 스리백의 왼쪽 자리에 자연스럽게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 그리고 그바르디올이 애초에 스리백에 굉장히 익숙한 선수입니다. 라이프치이가 스리백과 포백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포백을 쓸 때는 왼쪽 센터백에서 뛰고 스리백을 쓸 때는 스리백의 왼쪽에서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바르디올의 활동 반경을 보면요. 그바르디올이 스리백과 포백을 병행하면서 엄청나게 높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플레이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 시즌 아케의 활동 반경을 보면 그바르디올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상 아케가 왼쪽 센터백에서 뛰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맨시티에서 아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건 어떤 게 있냐면 오른쪽에서는 아칸지가 전진하기보다 어차피 스톤스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스톤스가 오른쪽으로 빠져주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서는 로드리가 중앙을 벗어나서 플레이하게 되면 중앙에서 수비라인 앞을 보호해줄 선수가 없으니까 이 앞쪽 공간은 아케가 상황에 따라서 올라와서 채워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할 때는 아케까지 올라와서 디아스와 아칸지가 수비라인 최후방에 위치하고 아케가 한 칸 올라가서 로드리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아케, 오른쪽에는 스톤스 이렇게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것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스톤스가 한 칸 올라가 있을 때 아칸지, 디아스, 아케 이렇게 3백이 형성될 때가 있었는데 아케가 왼쪽에서 넓게 벌려주면서 앞쪽에 발생한 공간으로 뛰어나갈 때가 종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스톤스가 한 칸 올라가 있고요. 아칸지와 디아스가 뒤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케까지 올라가버리면서 로드리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아케, 오른쪽에는 스톤스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이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요. 아케와 스톤스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다 올라가서 최대한 맨시티의 공격 숫자를 많이 늘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공격 숫자를 많이 늘려놓으니까 순간적으로 인터밀란이 선수를 놓치면서 맨시티에게 실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바르디올은 유럽 전역에서 왼발을 쓰는 센터백 중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라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바르디올이 라이프치의 경기를 보시면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바르디올이 최후방에서 볼을 잡는 상황인데 이때 앞쪽에 있는 라이프치의 동료들이 이미 상대 선수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바르디올이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자신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그바르디올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오고 있는데 그바르디올이 볼을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드리블도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바르디올이 순간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상대팀 수비수들이 그바르디올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그바르디올을 향해서 모여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수비가 모여드니까 그바르디올이 측면으로 패스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조금 더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그바르디올이 패스를 보내주고 자신은 전방으로 뛰어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바르디올이 측면에 패스를 보내주니까 이번에는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 쏠리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바르디올의 움직임을 또다시 놓치면서 라이프치히가 뛰어들어가는 그바르디올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그바르디올이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선수랑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그리고 드리블을 하면서 최전방까지 올라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라가주는 움직임이 맨시티에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맨시티를 상대한 팀들은 이 앞쪽 라인에 그릴리시, 베르나르드 실바, 데브라이너, 홀란드, 포든, 로드리, 스톤스 등등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맨시티를 상대한 팀들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도 낮고 맨시티 수비 라인의 앞쪽에 있는 기술이 아주 좋은 선수들을 모두 마크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맨시티가 경기를 할 때 비교적 압박을 받지 않는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와서 공격 숫자를 늘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뛰어난 이 그바르디오를 과르디올라 감독이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초에 과르디올라의 전술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상대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러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센터백이라 할지라도 공격에 참여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포인트 이 포인트를 그바르디오를 통해서 다음 시즌에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맨시티에게 아주 좋은 이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바르디올이 왼발 킹 능력이 너무나 좋아요. 이게 사실은 지난 시즌 아케이에게 약간 부족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왼발 센터백 특히나 왼발 킹력이 좋은 선수를 정말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콜라로프를 콜라로프가 왼쪽 풀백인데 킹력이 아주 좋은 풀백이잖아요. 콜라로프를 센터백으로 기용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라포르테를 맨시티로 데려왔던 이유 자체도 라포르테가 킹력이 좋기 때문에 롱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줄 수가 있어서 라포르테를 선택했던 이유도 있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센터백의 킹력 특히나 왼발을 쓰는 선수의 킹력을 중요시하느냐 기본적으로 맨시티를 상대한 팀들은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촘촘히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과르디올라 감독은 촘촘하게 밀집해 있는 수비 라인을 어떻게 풀어 해치느냐 이 라인 사이의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좌우 측면을 넓게 넓게 활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단순히 좌우 측면에 선수들이 넓게 포진해서 측면을 쓴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 지역으로 빠르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방향 전환에 대한 속도에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맨시티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할 때는 상대팀이 당연히 한쪽 측면으로 수비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비가 쏠렸을 때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나 로드리나 스톤스까지 이 가운데에 있는 선수들이 당연히 상대 수비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볼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볼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뒤로 먼저 백패스를 한 다음에 수비 라인을 거쳐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전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뒤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롱패스 능력이 출중한 선수라면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넘겨줄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롱패스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면 수비 라인을 거치고 거치고 거쳐서 반대편으로 전개가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거쳐가는 동안 상대 수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당연히 반대편으로 넘어올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3백의 오른쪽과 왼쪽 이 좌우 센터백에 위치하는 선수들의 롱패스 능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페르난지류를 센터백의 오른쪽에 세워서 플레이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는 그바르디올 오른쪽에는 아칸지 이 두 명의 선수가 좌우 측면을 향해서 넓게 넓게 한 번에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다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한쪽 측면으로 쏠리는 것이 방향전환 패스가 워낙에 빠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좌우 측면에 밀집해 있을 때도 맨시티가 롱패스를 통해서 한 번에 빠르게 측면 공간을 공략을 하니까 맨시티의 빌드업을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라이프치희도 그바르디올을 활용해서 이러한 플레이를 늘상 하는 팀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그바르디올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를 향해서 그바르디올이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상대 팀의 전방 압박은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이 정확한 롱패스 한 번에 라이프치희도 한 번의 반대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그바르디올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 수비가 전방에서 한쪽 측면에 압박 라인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바르디올이 지체하지 않고 여기서 빌드업을 전개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롱패스가 한 번에 나가니까 한 번에 상대 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고 라이프치흐가 볼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패스가 전개가 되니까 전방 압박에 가담했던 상대 팀 선수들이 재빠르게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데 여기서 축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무리 선수가 빨라도 패스보다 빠를 수는 없다. 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바르디올의 롱패스가 한 번에 반대편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상대 팀이 전방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한쪽 측면에 쏠려서 맨시티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그바르디올의 패스는 당연히 두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라이프치의 경기를 보시면요. 이런 장면들이 늘상 나타나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상대 팀이 압박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바르디올이 마치 미드필더처럼 상대 수비라인 사이로 패스를 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후방 빌드업에 그리고 탈압박에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그바르디올이다. 그리고 그바르디올이 몇 년 전에는 수비력이 약간 약점이 아닌가 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는데 이제는 수비력도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맨시티가 그바르디올을 영입하면 사실은 1억 유로 이상이다. 엄청난 금액이긴 하지만 그바르디올이 합류하는 맨시티의 수비라인은 일단 수비적으로도 단단하고 특히나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그바르디올이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수비라인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맨시티가 사실은 지난 시즌 경기를 봐도 이 팀이 더 이상 강해질 곳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만한 팀인데 그바르디올이 오면 더 강해진 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